수업 방해의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을 보낼 장소가 없어 혼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사흘간 서울초등학교 96곳을 조사한 결과 5곳 중 한 곳은 분리조치 공간으로 상담실을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교장실이나 교감실 등 상담실이 아닌 공간을 지정한 경우는 절반이 넘는 52.1%였고 아직 분리장소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5%였습니다. 상담교사들은 수업 방해의 학생을 상담실로 보낼 경우 다른 학생 상담이 방해될 수 있고 상담교사들이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.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마다 구성원끼리 합의의 규칙을 정하라는 입장이지만 학교 관계자들은 명확한 지침과 예산, 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. 교육청은 학교 as포도가 nadal의 폭태운입니다. Department of Health